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제 그 중대 회담 소식으로 갑니다. 그 중대 회담, That High Stakes Meeting 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중대 회담 소식으로 갑니다. 이제 그 중대 회담 소식으로 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이의 발리에서 이루어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사이의 발리에서 이루어진 그 지도자들이 처음 대면한 회담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직접 만난 처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Marking the first time that mama.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처음 대면한 회담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처음 대면한 회담입니다. 바이든이 지임한 이후 바이든이 지임한 이후 바이든이 지임한 이후 그리고 이번 회담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초 강대국 사이에서 긴장 고조, increase tension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그리고 이번 회담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초 강대국 사이에서 그리고 이번 회담은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초 강대국 사이에서 자,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We turn now to that high-stakes meeting between President Joe Bide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Bali. Marking the first time that the leaders met in person since Biden took office.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We turn now to that high-stakes meeting between President Joe Bide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Bali. Marking the first time that the leaders met in person since Biden took office. And it comes during a time of increased tension between the global superpowers. 3시간의 이번 회담에서 3시간의 이번 회담에서 3시간의 이번 회담에서 그 지도자들은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양한 뭐뭐 A variety of 뭐뭐 하시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그 지도자들은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대만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를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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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